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끝으로 라. 저거 할 때 처럼. 이게 좀 특이해. 다 가면서 하면 돼. 내가 알아서 나가면서. 한 개 더 해줘도 되고. 그리고 좀 너무 몽땅하잖아. 여기로 사지 말고 여기로 사세요. 삶이 안되게. 내려오지 말고. 맞추지 않아도 되지. 너무 부러지지 않게. 네. 그러고 할 때는 또 한 번 더 새로 해야지. 하고 나면은. 고쳐지거든요. 네. 꽃대기 좀 더. 네. 가팀에서 한번 더 해볼까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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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버려지지 않게 그 다음에 꽃대에 그 다음에 바깥으로 삶이 안되게 이제 꽃대에서 버려지게 외워야 돼 대충 삶이잖아 떨어진거 그 다음에 이런거 할때 약간 진한 맛이 나요 다른 꽃보다는 조금 진한 맛이 나요 네 오 오